KOROI의 대표 선사 서미트 시리즈 CN1500, 2500, CC1500, 2500 시리즈 논코팅 인서트 CN1500과 CN2500, 코팅 인서트 CC1500과 CC2500은 다양한 가공 조건과 피삭제에서도 수면과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가타입 대표 칩 브레이커는 VQ, GM, MP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지타입 대표 칩 브레이커는 VL, MP, C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 주철전용 P15 제정과 강전용 P25 제정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성능을 보장합니다 고속 가공에서 우수한 차세대 리디엄 논코팅 서미트 시리즈 CN1500, CN2500은 고속 연속 가공에서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내치핑성이 향상되어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논코팅 인서트 CN1500과 CN2500은 미세 구조의 균일화를 통한 고속 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모재 표면 처리의 개선 기술을 확보하여 내치핑성, 내치열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인서트 절상락의 최적화를 통해 면조료를 향상시켰으며 가공 후 가공물의 면제도 측정 결과에서도 타사보다 1.6배 우수하였습니다 고속 가공에서 우수한 차세대 리디엄 코팅 서미트 시리즈 CC1500, CC2500은 고속 연속 가공에서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내치레이터성이 향상되어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코팅 인서트 CC1500과 CC2500은 박막의 미세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한 우수한 박막 조절을 확보함에 따라 피섭제 면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CN1500, CC1500은 고속 연속 가공용 CN2500, CC2500은 고위성 강단속 가공용으로 차세대 리디엄 서미트 시리즈는 자동차 및 기계 부품의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상부터 황사까지 가공이 가능하며 타사품과 대응평가 시 최대 50%까지 수명이 향상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코오로이의 새로운 선사 서미트 시리즈는 당신에게 필요한 완벽한 가공,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오로이